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드가 필요한 사람 내가 바이오가드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필요한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안 개운한 사람이죠 아침에 활기차게 눈을 떠야 되는데 찌뿌둥하고 답답하고 머리도 묵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구멍 안을 뽕 뚫어주는 수술을 한다거나 양압기를 끼워서 공기를 강제로 불어난다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충분히 원인이 제대로 파악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잠을 자게 되면 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상황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모든 몸에 힘을 쭉 빼봅니다 힘을 다 빼면 이 관절이 다 늘어지죠 그러면서 턱도 늘어지고 혀도 그러면서 잠이 살풋들 때 이렇게 막히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턱이 뒤로 밀리지 않게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숨길이 막히지 않는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보면 아랫 턱이 아랫 이빨이 좀 뒤로 밀려있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좁은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어요 구강의 문제가 좀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혀가 큰 사람들입니다 혀가 큰 사람들이 턱이 조금만 밀려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목구멍이 이렇게 좁은 사람인데 목구멍이 앞에서 볼 때 좁은 것보다 이 뒤쪽 이 폭이 좁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겉에서 볼 때도 목이 가는 사람들 있고요 그냥 목은 보통인데 그냥 태생적으로 눈이 작고 입이 작은 사람처럼 키도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잘 때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아 바이오가드를 쓰는 게 효과적이겠네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봐야 되는 게 아래 턱의 상황을 보고 코의 상황을 보고 목의 상황을 보고 기도의 상황을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다 바이오가드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치아 상태가 몇 개 안 남은 사람한테는 되게 불리합니다 물론 임프란트를 해서 충분하게 버틸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빠진 채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들겠죠 또 하나는 턱관절이 통증이 있어서 입이 안 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턱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좀 어렵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면 자세를 결정하는 베개 그 부분도 이 머리 형태 어깨 넓이 목의 길이나 두께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적정한 기도 확보와 경추의 정상적인 C커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코 역시 비염 때문에 내가 코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말 좁아가지고 안 쉬어지는지 어디가 쉬어서 안 쉬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보조기를 바이오가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혀 혀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길고 두껍고 혀가 입안에 꽉 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턱을 이렇게 당겨봐야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혀를 잡아주는 바이오가드 중에서도 혀를 잡아주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딱 가둬놔요 그래서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통제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